춤모지 청춘장 바로 재결! 우리야! 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공기는 어 잠깐만 재밌을 것 같고 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막내자는 거요? 야 이렇게 기분이 놀러운데 야 막내야 예 노래 한 곡 해봐라 노래 한 곡 해봐라 이거 한 거요? 저희가 한 번 뽑고 왔습니다 봐봐 사나이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어 한번 까오니까 한번 불러봐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주 쉬고 원 투 쓰리 포 또 고맙고 비린내 나는 두둑가일 야 야 그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집에서 비린내 나는 선곡이 맞아? 저가 한번 해 공교 네가 해 공교 네가 보여줘 아 올리겠습니다 네가 뭐해 봐 예에에에에에에 came 아 그러니까 트렌디하게 가야지 예 네 맞습니다 세렌디한 게 노래로 예. 시즈 권. 시즈 권. . I cause she is gone. I don't ever life's gone. 야 예육이 뭐야? 이것도 안 먹어. I cause she is gone. 그러면 또 좋은 날인데 형님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드라마가? 예예. 아 죄송합니다. 민지 형도 해야지. 아 민지 형이. 그러네. 또 고민 노래하는 거야? 다른 거 반만하니. 아하.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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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내가 그렇게 이렇게 반만하니. 헤이. 사랑이 이렇게 이렇게 반만하니. 헤이. 사진빵. 이게 인지민 인생곡. 아. 반만해? 어 반만해? 아니다. 반만하냐. 진짜로. 대단하십니다. 얘가 밀키스 키웠어 얘가. 네. 그리고 얘 홍보 다녀서. 어 그래서 밀키스 해서 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네. 이심이 재밌는 거 좀 네가 그런 거 없대. 구 대장. 딱 이제 성의 노래. 네. 자. 야 문경아. 네. 형이 내일 하는 거 있지? 네네. 스무치로 가자. 아 알겠습니다 형님. 준비 다 쓴다 형님. 자 박자 한번 봐. 시원하게 해봐 보자. 자 한 박자 실고. 에이. 두 박자 실고. 에이. 세 박자 맞아 실고. 하나 둘 셋 넷.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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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친구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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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야. 시원하게 대단해 좀 봐. 하연아. 예. 안 채워라. 예. 당나귀가 당나귀. 예.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다 외웠어? 예. 다 외웠지? 예. 자 당나귀야. 당신과 나의 귀한 당나귀에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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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항상. 생각하는게 있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해야된단 말이야. 네. 뭐하십니다 형님. 생각없이 살면 안돼. 예. 우리 왕님. 예. 얘네들 배익이 뭐여. 어. 얘기해봐. 저희 앞에 거슬렛은 좀 나 죽여버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야 멋있다. 저는 이제 저 닉네임에 맞게. 이 불주먹으로. 응. 서울을 떠나서 전국을 대표하도록 하겄습니다. 야. 멋있다. 우리 행동대장. 예. 찐형 계획이라고 그러면 그냥. 응. 형님 부피를 하면서. 어. 지금 오로지 형님. 건강을 위해서. 행동하겄습니다. 그래. 고맙다. 인심이 형님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뭐 머리를. 여기까지 기를거에요. 하하하하. 거미까지 가려올릴 생각인데. 응. 거미까지 다 가려갖고. 아예 그냥. 역시. 손도 못씨네. 역시 우리 형님. 앞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하하하하. 야. 형님. 형님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신가. 이 애들이랑. 이렇게. 자주자주 모이면서. 술 한잔하고. 연애 좀 하려고. 연애 말씀 좀. 어. 형님 그때 그. 설마 그. 특보 그. 저기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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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네. 두고. 괜찮은데. 어. 예. 형님 이거 오랜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시원한거 알지? 네. 이거 그래?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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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가? 네. 네. 어어? 에야 하야 하야 하지. 형님. 그러겠습니다. 그냥 형님 그, 우리 게임 하는 걸로 그냥 나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예. 여기 떨려봐. 여기, 여기 짧니까? 우리. 네. 야, 막니야. 야 받아. 야. 숙박새끼야. 머리 씻어? 정식하려. 형님들야. 막아. 아아! 너 앞머리 치워! 앞 보이냐? 보이냐, 앞이! 내식! 내식 잘해 볼게요. 아니야. 정답을 더 정신 잘해 볼게요. 내식 잘하냐고. 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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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아! 야, 야, 야. 야, 맥주 배워, 마주. 하... 맥주 안 시키는데? 하... 어? 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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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로 가게. 데리고 나가서 얘기로 가 봐. 야! 알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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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라 하고 있는 거야. 에이. 에이. 배고파다 먹어야겠다 네 기다리시오 네 기다리시오 농련지로 만들어 놓은데 네 주로 주면 안 돼 예 야지 이거 누구만 하는지 알지 예 이거 또한 예의야 너 예 그러면 돼 없어요 큰일 날 뻔했어 예 손 지켜 예 예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형님한테 실수했던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에이 예 농규야 예 그때 제가 진짜 변화드렸습니다 야 농규야 예 추억은 가슴에 묻고 예 지나간 벗은 미련을 버려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 예 없어 예 형 오늘 내 옆에 있는 몽규 예 끝 예 형 봐 예 알겠어 예 끝 예 이리 와 예 고생하셨습니다 야 정신 차리라고 야 일로와 자 일어났습니다 야 야 눈 똑바로 뜨라 야 쉬 week 뭐가 그렇게 서운하는데 아рат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소원하시고 아까 그 형들한테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진짜 소원합니다 야 일어나 형이 말할게 얘 일한거 있잖아 남자랑 뭔지 물어나 보자 이게 의립니다 그치? 안아 형이 어? 형이 울지마 또 앞쪽이가 되시다 어휴 형이 너네한테 많이 속난거 같아 예의 지킬려고 하는거에요 어? 너네 더 생각해 너네 잘 봐주라고 하는거고 나한테는 너희밖에 없어 살아온다니 남자가 뭐라고? 의리부다니 그치? 가자 일어나 돌아가자 형님들한테 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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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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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